양도인, 판사람의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. 양도 자산의 종류를 선택하고 양도 연월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.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. 내 외국인 및 거주 구분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.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경우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신고한 예정신고 내역을 활용하여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비회원의 경우에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음 화면 이동을 위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. 양수인, 산사람의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. 양수인의 납세자 번호 유형,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양수인을 확인하고 양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. 기본으로 양도자와의 관계는 무관계로 입력되어 있으나 배우자 등 특수한 경우에는 조회 버튼을 누른 후 관계를 선택합니다. 이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의 양수인 목록에 양수인, 산사람에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. 더 이상 입력할 양수인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. 청소емон세금 균형 ip30 균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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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균형